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 쪽파밭이에요 쪽파밭인데 지금 풀이 같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요 어 오늘이 6월 1일 그러니까 쪽파 종구 수확한 날이죠 근데 올해 저희 쪽파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지금 지금도 어 한쪽에는 이렇게 팔 해 가지고 이 뽑아 먹을 수 있는 쪽파 있잖아요 쪽파가 어 그래 가지고 너무 쪽파가 좋아 가지고 사실은 계속 뽑아 가지고 이렇게 로컬푸드에 팔았어요 사실은 쪽파가 이게 원래 씨 수확을 할 때 쯤 되면은 꽃이 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이 쪽파가 근데 쓰러지지도 않고 너무나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자라 가지고 어 김치 담을 때도 넣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구이 형성 되는게 좀 늦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4배 뒀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오늘이 이제 6월 1일 이잖아요 그런데도 쪽파가 싱싱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는 오늘 그냥 다 이렇게 어 뽑아 가지고 잘라 가지고 또 이제 내일 이제 로컬푸드에 내려고 다 준비를 해놨구요 언제 이제는 더 이상 비오고 장마 지면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쪽파 종구를 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쪽파 종구가 너무너무 사실은 좋아요 퍼져 가지고 분화도 굉장히 잘 됐고 어 씨도 이 씨앗도 보니까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너무나 튼튼하고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늘어 놨어요 근데 어 가만 보니까 쪽파는 조금 촘촘이 심으니까 늦게 이렇게 에 썰어지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제가 촘촘이 심었었거든요 쪽파를 작년 가을에 그리고 일부름 뽑아 먹고 이제 그대로 이제 겨울을 나가지고 어 씨앗 하려고 이렇게 뒀는데 아 이게 인양 예전 같으면은 뭐 이렇게 누울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아주 초록초록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치를 담아 먹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쪽파가 좋은거에요 쪽파 거의 잎사귀가 그래서 계속 두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아마 쪽파 종구는 다들 수확 하셨을 거에요 근데 저는 올해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근데 어쨌든 뭐 씨는 굉장히 종자는 좋고 종구도 굵고 그리고 분화도 잘 돼 가지고 어 씨앗으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씨앗을 제가 수확을 했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해 쪽파 종구 수확은 저는 이제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쪽파를 이렇게 캐다 보니까 쪽파 씨가 어찌나 굵은지 굵은 거는 정말 작은 양파 정도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 씨가 굵고 좋더라구요 어 특별히 뭐 봄에 한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쪽파 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준 게 이제 음 요소 비료 한번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퇴비를 두 번 정도 줬어요 그게 웃그럼 중구는 다구요 어 그리고 약은 딱 한번 저 마늘 약 줄 때 한번 음 약을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어 생각외로 이렇게 쪽파 종구가 굉장히 튼튼하고 크게 그리고 잘 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이제 쪽파 캐 가지고 어 좀 햇볕에 좀 말리려고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어 이렇게 좀 어 햇볕에 말려 가지고 물기가 좀 빠진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하우스에 갖다 넣어 놓을 거에요 어 근데 이제 이거 쪽파 씨 이 종구를 이제 보관할 때는 이 좀 삐들삐들 말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수분기가 좀 날아가게끔 어 그 숙성 기간이 또 있어야 가을에 또 우리가 씨를 심어 가지고 김장할 때 먹고 하니까 요 어 근데 이거 이 잎사귀 쪽파 이 줄기 이쪽 파 보관하기 전에 줄기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 줄기 자를 때 어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왜냐면 바짝 자르면 지금 바로 어 쪽파 싹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는 한 5cm 에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남겨 놓은 상태에서 어 잘라야 되요 어 그래야 싹이 안 나지 안그러면 싹이 나 버립니다 대신 가을에 이제 쪽파 심을 때는 다시 또 바짝 이렇게 잘라 줘야 싹이 잘 나오고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쪽파 뭐 다들 이제 하셨겠지만 어쨌든 쪽파 종구 씨앗은 줄기를 조금 길게 남겨 놓고 잘라야 된답니다 어 저는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어 가을에 김장 쪽파 심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제가 지금 바짝 잘라 가지고 어 여름에 먹을 수 있게끔 좀 심으려고 그래요 바로 심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 지금 제가 일부는 조금 심어 놨는데 벌써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여름에 먹을 거에요 그거는 뽑아서 먹을 거고 김장 쪽파는 이제 잘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9월 쯤에 그때 이제 심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어쨌든 뭐 씨가 많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서 그때 그때 쪽파 필요할 때 먹기도 한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을 바짝 잘라 가지고 지금 심으셔도 되요 그러면 싹이 나와 가지고 여름에 얼마든지 쪽파를 먹을 수가 있답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무슨 음 숙성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바로 뽑아 가지고 바로 바짝 잘라 가지고 바로 심어도 어 쪽파 잘 나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쪽파 여름에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쪽파 좀 늦었지만 쪽파 종구 수확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